안녕하세요 루비스 여러분 오늘은 이벤트 당첨자 결과 발표의 날입니다 오늘은 편집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더듬거리는게 방송이 다 나갈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은 6월 8일 토요일 12시 3분입니다 12시에 딱 촬영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3분 딜레이 됐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총 참여인원은 88명이고 1번 아이템은 25명 2번 아이템은 22명 3번 아이템은 41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거 그냥 막 뽑기 시스템들이 있더라구요 그거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구독자님들 아이디를 그냥 글로 한번씩 써보고 싶어서 제가 다 그냥 써갖고 뽑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름도 이분 저번에도 이벤트 참여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 이벤트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문구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제외했어요 조금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 외에 지나치게 그냥 아무것도 달아주지 않은 분들은 제외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건 제가 되게 많이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만드는 정성도 있고 물론 금전적인 것들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제 마음 그런 것들이 영상에 담겨 있는 건데 영상을 안 보고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벤트를 참여시켜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봤으면 그 이벤트 문구가 안 들어가면 제외된다는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벤트를 하더라도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이벤트 댓글 다신 분들은 이벤트에서 제외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장치들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고 이벤트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저번 이벤트도 당첨되신 분들이 또 당첨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새로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벤트 하다 보면 이벤트 참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이렇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뽑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일단 1번부터 가리고 하나를 뽑겠습니다 뽑았습니다 1번 1번 당첨자는 2번 당첨자는 어디 다시 해났네요 2개를 뽑았네요 이번 당첨자는 정윰미민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두번째 당첨녀는 살구님입니다. 세번째 당첨녀는 체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제 메일로 주소, 성함, 당첨된 아이디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시면 좋아요. 택배를 분실했을 때 그 번호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꼭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택배를 받으실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전화번호도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오늘 당첨자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요번주는 만들기 영상은 없어요. 아쉽지만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